어떤 것들이야? 러블리언 타조 세븐틴 민규 승관 디노! 세븐틴, 세븐틴 민규! 분위기 잡고 나오네요 나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짜증나 왔다, 왔다, 왔다 안무를 안 와 세븐틴 승관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녹화 하시죠? 네 일찍 퇴근 하시죠 오랜만에 두 마레를 한 번 넘어가고 순간 생각을 해보자 이게 아닌 것 같다고? 쟤 그만 불러줘요, 여기 좀 서로 까는 들이 뭐나 안 하기로 약속해 디노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습니다 0-0-0을 쓰겠습니다 급했다, 급했어 아, 미치겠네 야, 들어가 렌트에 나갔네 다 나갔어, 지금 옛날 거, 옛날 성격들 나온다 망치, 망치 없어요? 우와, 진짜 날려먹을 거 같은데 오랜만에 그럼 다수기를 한 번 진행 한 번 해줘요 천천히 해, 미스터 붕 천천히 해, 미스터 붕 ko5 마이 후 hav 천천히 해당